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너 아 이거 각이 안 나오는데 헤드샵 각이 안 나오는데 한방 아 총알이 없어 아 제가 한대 쏘고 재장전하는 키를 계속 누르는데 총알이 없어요 어 오 좀 오른미탈 여기에 애들이 있는거 같은데 여기에 애들이 있는거 같은데 어 없네 없네 없네요 아 다행이다 월간총기 뭐라고 적으는거야 인구조절이 꼭 필요하다는 형은 어 말밖에 이해를 못하겠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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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리탄 총알 딱 한발 남았는데 조심해서 쏴야지 한번 어이구 어이구 아 여기도 생겼어? 아 여기도 생겼어? 아 나 미치겠네 한방 쏘고 한방 쏘고 튀어 한방 쏘고 한방 쏘고 튀어 자자자자 안 들켰죠 아직 아직 안 들켰어요 아드엑스 먹어 어이구에도 하나 더 먹고요 아아 이걸로는 진짜 어림 탭도 없다 탭 아 데미지 이걸로는 어림 탭도 없다 이 총으로는 아 큰일났네 자 시스토리 아 아 그래도 안 됐네 오케이 지명타 아이고 아 여기 지금 큰일났다 약을 또 먹어야 될 것 같아 맛있게 드셨나요 나 지금 뭐 신체가 이상한건 아니죠 사이코 어 그 다음에 어딨냐 터고 먹을까? 아이 터고는 너무 아까워 스태트 스태트 리바운드도 하나 먹을까? 찍어 치명타! 아이 그냥 치면 은신치명타만 들어갔는데 아 하나 둘 셋 한방 더 와아 진짜 하루 종을 때리네 권총으로 중견이야 자 여기에 누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조심조심하구요 야 은신으로 바뀌어 빨리 자 원샷 일단 이거 때리고 닿았어 한방 더 됐어 오케이 이거 총알도 357도 별로 없구만 이제 탄약이 이거 총알도 이거 총알도 야야야야 은신은신 제발 한방 때리고 쎄 치명타? 그렇지 한방 더 오! 이야 막 맞췄는데 지금 방금은 이게 맞았어 리바운드가 효과가 없어야돼 리바운드가 효과가 없어야돼 여기 있는거 맞는데 아 발광이 하다 부담되게 가스 때리고 야야야 치명타 하나도 안 맞으면 안되지 아 나이C 어허허허허 아이고 오우!!!! 후아.... 아 뭐야! 여기서부터야? 내가 저장 안했나보네 아... 아... 저장 안했어.... 아, 스.. 야.... 한번 해보자 해보자 하는거지 스티팩 먹고 에너지 좀 쭉 채워 힘들다 힘들어 여기는 총알이 지금 아휴 큰일났어 큰일났어 총알이 너무 없어 스팩 하나 더 먹고 야 스팩이 왜 이렇게 에너지를 조금 채워주냐 꽉 채워 그리고 사이코 먹고 어 안정지는 필요없고 딕슨 특채 이거에 아 정말 안되겠으면 스테리스보이 먹어야지 뭐 제트 어 어딨냐 매드엑스까지 샤우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한방 때리고 일단 야야 뭐야 왜 반응을 안해 이거 으악 해야지 으악 꽝 한방 더 꽝 야 2마리 같이 했으면 어떡하냐 근데 뭐 무기 괜찮은거 없나 익힌 개뿔 하나도 없잖아 조심조심 아 방사능? 이런 야 은신으로 왜 안바껴 어 빨리 바뀌어라 아 진짜 아 은신으로 안바껴 얘는 은신 공격될거 같은데 어떻게 되지 셋 넷 야 치명타가 하나라도 안나면 어떡해 아 아 나 치 쏘 쏘 쏘 쏘 아 빨리 재생전해 리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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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향상시켜 주거든요 리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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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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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아...씨... 자... 클리스걸! 탐방도! 아... 어... 아... 야! 빨리해라! 한방 더! 오케이 야...총화를 막... 쏘다 붓는데도 안죽어 야...너 왜 걸어가냐? 게다가 더 짜증나는건 자꾸 끊겨요 아... 리바운드 효과가... 끝났다... 스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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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어어어어어어... 아 총이 쓸게 없어 총알이 지금 총알이 총알이 없어가지고 큰일났어 큰일났어 터보도 잘 한번 써야될거같은데 가만히 써야돼 지금 크리티컬 크리티컬 좋아 한방 더 크리티컬 아니잖아 지금 아이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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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어 야야야야 그걸 못맞히면 어떻게해 야 죽는다 죽는다 꽝 우와 우와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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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대박 사이코도 사라졌어 사이코도 사라졌어 아하나 사이코도 사라졌어 아하나 저 또 먹어야돼 아하 하하 하하 저 잠깐 한번 더 하구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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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씨 한번 달걀거렸다고 그거 참 사이코도 뭐가 되나 아 이게 중독될거 같은데 이번에 겁나게 안죽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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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명타로 맞았는데도 애가 구울이라 바보라 은신해도 지금 소음기이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들켰다 아아아아 머리는 안 맞고 씨 눈물 맞았구만 하하하 피 피 피 좋아 제발 치명타 오오오오 죽어라 야 왜 안 죽어 어허하 ca 진짜 진짜지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자 라더웨이 하나 먹고 의료가방 하나 먹고 스팀팩 먹고 터보다 그나마 터보 하나 줬네 자 의료가방 경찰이야기 경찰이야기도 좋죠 경찰이야기 내가 하나만 저거 하나가 끝인가요? 지금 갖고 있는게 몇개 될텐데 아니 몇개 되면 좋을텐데 아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으면 저거 먹으면 안돼 이게 잘 안나오거든요 적금으로 가고 아 이 총알도 여섯발 남았는데 아 큰일났네 진짜 아 이 총알도 여섯발 남았는데 이 일을 우짜지 이런게 비가알드 mà 예 쟤는 못내려와요 다행이지 정말 걔는 못내려와요 다행이지 불행중 다행이야 와.. 정확하게 여기 뭐 몇대를 맞아주는데 여기 애들 있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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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날 뻔했네 얘 너 어디갔어? 야 올라와 인마 아 나 5도가도 못타게 됐는데 오것이요 비밀번호 대장이죠 뭐 방사능을 많이 쓰였으니까 고울이 됐겠죠 야 이거 닫어 입구 닫어 아 무기곰 문밖에 못내잖아 로봇이야 일기 데이터 깨지 볼트 볼트 그 많은 이들이 죽었다 어..어..어.. 피부가 벗겨서 나가 어쩌구 그.. 쭁얼쭁얼 얼레블레 그루븐 볼트 남쪽으로 도망쳐서 구르르키끼 문을 잠궈 막고 있지만 음..그.. 그저 저들과 같은 운명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다 같은..근데 운명이 돼버렸네 그저 어.. 이거 뭔..이거..어.. 야..네네네 뭐하냐 아..올람 오고 말람 말고 아고 아 아다 아하하하하 또 내려왔어 오씨 저 읍자아 죽이긴 해야되는데 죽이긴 해야되는데 어어 아아아아아 저거 어떡하냐? 총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겠고 으짜지? 자꾸 왔다갔다 그러는데? 도망 쏘고 도망가 총알도 없고 아 나 미치겠네 잠깐만 10mm 탄약 써먹으신 분 쏘고 이걸로 좀 쏘아볼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f 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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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주의 주의 너부터 죽을래? 아 얘도 아 너넨 어떻게 해야되냐 총알이 없어가지고 참 아 다리를 싸서 무조건 다리를 절개 만들어야될거같은데 그래야지 좀 승산이 보일거같애 일단 짜 parent 팡 팡 팡 유압 송팡 팡 팡 또 도를 주먹이요? 주먹으로 싸우라고요 저거? 오케이! 한방 더! 죽었다! 오케이! 한방 더! 죽었다! 이제 은신 공격으로 가자 어떻게 와 레드레이션 엄청 올라가는데? 아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어! 위로 올라갔는데! 아이씨 죽어! 휴... 자 잠만 더 하구요 힘들다 힘들어 아이고 이제 오케이오 tới 다리저러 아 다리저러도 빨라 힐러스 스탠드 와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 아 이제 뭐 지뢰도 없고 폭탄도 없고 이 방법밖에 없어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여기도 이 다리도 맞춰서 느리게 하면 더 느려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어흐 스카이림 쪽을 보시던 분이셨군요 이제 양쪽 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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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오케이 너 엄청 느리지 이제 못 달려올걸 달려오잖아 아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싸워야 되나 내려가 임마 어 아이고 미쳐버리겠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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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왜이렇게 방사능 숙취가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이거 먹고요 방사능 숙취 빨리 내려와야 돼 지금 어어어어어허허 크리틱얼 크리티컬 크리티컬 아유씨 터뜨리지마 터뜨리지마 총알도 다 썼어요 으아 총알은 그냥 오 야 이거 왜맞아 우와 으어어 아 이거 화면은 끊겨가지고 아주 짜증이 나고 ㅋㅋㅋㅋ ㅋㅋㅋㅋ 어 지금 저항력도 83% 라서 작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힘드네 저장 한번 하고 여기 뭐 애들 좀 있을거 같은데 뭐야 아무것도 안 됐네 가스마스크 가스마스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일단 아 여기 가기전에 일단 어 저 무기고부터 조금 들렀다가 저 총알이 지금 지금 5mm 5.56mm 어 어 이거밖에 없어 예 여기서 애들 뚫고 나온거였구나 아 왜이렇게 끊기냐 총알 총알도 다 써가지고 지금 없어요 총알 디스머신도 0발이구요 예 308하고 357 다 없어요 한발도 없어 한발도 큰일났어 오티 하 또 빼두고 있냐 어이구 칭 한번 더 치면 오케이 그렇지 퍼크리스트 일렉 조심 뭐 올라가고 있냐? 다시? 반대로 가고 있었네? 어? 잠깐만 오! 고쳐봅시다 쩍도요? 아... 탄이 없어요 탄이 개뿔 한개도 없어 지금 탄 상황이 탄 상황이 이거 지금 쓸게 이거 두개밖에 없는데 총 앞에서 지금 30발도 안돼 능력치는 되자 지금 장갑 관통탄 이거 6발밖에 없고요 은신하고 총기 그리고 수리 아 수리가 아니라 락픽 이거 세개 한 70넣개 정도 올린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문젠데 아 여기 정말 어려운데 총알이 지금 아 잠깐만 10미리를 어떻게든 좀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써먹은건 다 고쳐서 10미리탄은 많이 얻었거든요 여기 근데 이게 굉장히 약한 총알이라 아... 아 뒤에도 있어 이씨 오케오케오케 오케 와아아아 계속 와요 계속 와요 계속 와요 계속 와요 야야야 도망가 도망가 원격 에아 아으으으아 아아 아아... 솔직히 이 총알은 좀 힘들긴 한데 10미리로 오면 싸우다 죽을 것 같다 으어어어 싸우다 죽을 것 같애 아아... 아 그런가요? 예 그럼 저는 정석이 아닌가보죠 아 어떡하지 아아... 이거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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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오케이 후... 후... 아아... 아아... 약품을... 또 먹기는... 쭉 그렇고... 살짝만 조심하쥬 자 은신으로 바뀌면 애들이 다시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한 100번 강행 돌파해서 한 번의 확률을 살아남을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라구요 주위에서 잘 안없어지는데 저장하고 다시 들어가보자 오 뭐야 여기 있었어 바로 앞에 아니라 옆에 있었어 아따 진짜 진짜 너 오오 힘들어 LP 채우고 다시 가서 안정제를 좀 먹죠 안정제는 근데 솔직히 아 싸이콜을 먹어야되나 먹은김에 다 먹죠 버프하우 리바운드 어 어디냐 매드엑스 여기에 제트 그 다음에 딕슨의 제트에 어 어 중독이 됐으니까 픽스 하나 먹구요 몇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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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 아 아 네 어둠 아 그 지금 LEY 이듬 그죠 이거 확확하는건 이거 픽서 때문에 그러죠 QLC님 어서오세요 크리티컬 에헤에에에에에에에에 에헤에에에에에 자 AP좀 채우고 아 10미러탄으로 싸우기가 정말 힘들어 안정적 효과가 사라졌어요 리바운드도 사라졌어요 괜찮아 사이코만 일단 있어 오케이 아따참 아따참 이 방법 그 프라우3에서 쓰던 방법인데 그 지하실 지하철 들어갔다 나갔다하게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한명이었나? 한명 더 있네요 저기 다 나오 vaccin 아10미러탄 힘들다 힘들다 애들이 겁나게 또 많은데? 지금 몇 명 있는거야? 여기 있는거 같은데? 아.. 나이씨 아니지 와 봐 자자자자자 아 모기가 물었나? 왜이렇게 가렵지? 아이고 잠시만요